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캐스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준비한 캐스트들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 새 소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준비했던 캐스트를 여러분한테 공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캐스트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핫조이 특강 시작할 건데요. 핫조이 특강에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너무 유명한 특강이잖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이 딱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알려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간혹 선생님 Q&A에 좀 헷갈린다고 질문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 딱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에 해당하는 핫조이를 모았어요. 즉 이 강의뿐만 아니라 선생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개 특강을 클릭하면 여러 개 핫조이들이 있어. 근데 워낙 고1, 2가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핫조이를 모았습니다.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잖아. 순서대로 1페이지부터.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 이거 기가 막혀요. 이 그림 그리면서 푸는 아이디어인데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 여러분이 문제풀이 특강에서 원래 문제풀이 강좌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이디어인데 이거 이제 선생님이 특강으로 빼서 찍어놨으니까 꼭 들으시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함정.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부등식, 절대 부등식. 증명. 백지로 여러분 증명의 시험이 잘 나와요. 증명하는 것과 그게 활용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정복하는. 그런 특강. 그리고 합성함수나 혹은 함수 파트가 들어간다면 4, 5번에 해당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혹시 도형의 이동이나 원이 들어간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7번은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원이거든. 요거까지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시면 무조건 도움되고요. 성적 한 20점은 오를 겁니다. 꼭 공부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엔 뭐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명제 사이의 관계 이야기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이야기할 거냐면 일단 역대우에 대한 이야기 있죠. 역대우. 일단 요게 뭔지는 알 거 아니야. 한번 정리하는 거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일단 얘를 가지고 역을 시키는 건 뭐지? A 선생님 당근빨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죠.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 오케이. 배우는 뭐죠?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을 시키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포인트는 원래 명제랑 배우. 얘네는 답이 뭐예요? 같죠? 근데 여기랑 원래 명제는 답이 같니? 답이 같다? 노. 모른다요. 모른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인 거는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럼 풀어봐야 한다. 요 정도. 잠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요고 요고 요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야기도 하나 해야 돼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내가 잠깐 정리해 주는 거야. 원래 명제에 P이며 Q이다가 있는데 이게 참이어야 돼요. 알겠죠? 요게 참인 상황에서 이름 붙이는 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참일 때 우리는 각각 가정과 결론에다가 이름 붙일 수 있죠. 가정에게는 뭐라고 이름 붙여요? 결론에게는 뭐라고 이름 붙여요? 항상 주어가 생명이야. 주어. 주어를 봐야 돼. 은는 이가 붙은 거. 그래서 P는 뭐라고 이름 붙여요? 충분 조건. Q는 뭐라고 이름 붙여요? 화살 맞은 애를. 필요 조건이라 이름 붙이죠.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화살 맞은 애가 필요 조건. 화살 쏜 애가 충분 조건. 근데 P랑 누구랑 관계 매짐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P랑 Q랑 관계 매짐을 했기 때문에 Q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런 용어가 있죠. Q이기 위한. 그러니까 P는 Q랑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쏘내야 P가 이렇게. Q는 P랑 관계 매짐할 거야. P랑 관계가 있는데 P랑 관계가 있을 때 화살을 맞았으니까 Q는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됐죠? 선생님 만약에 서로서로 화살을 쐈는데 똑같아요. 오케이. 서로 화살을 맞아요. 요럴 때는 P나 Q나 모두 다 상관없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 붙이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름 붙이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참이 아니면 이런 이름 붙이지 않아요. 참일 때만 이름 붙인다.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여러분 3단논법 들어봤죠? 3단논법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건데 문제 풀 때 그거 써먹지 마세요. 3단논법으로 푸는 거 아니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릴 거야. 이런 명제들을 가지고 그냥 연결시켜서 만들지 말고 연결시키기 전 단계에서 문제 풀 수 있어요. 가봅시다. 짜잔 자 저희 1번 첫 번째 선생님 P이면 Q이다 Q이면 낫아리다 이게 모두 참이래요. 그러니까 참인 거 써봐. P이면 Q이다 참이죠 이거? 참이에요? 그리고 또 Q이면 낫아리다 이거 참이에요? 자 그럼 항상 원래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대우 대우 참이에요. 대우도 써요. 낫Q이면 낫B이다 이거 참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R이면 낫Q이다 얘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일 때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를 알려준 거고요. 하나 더 얘와 역이 참이래요. 자 봐 그럼 낫S이면 R이다 얘도 참이고 역 반대로 쓰지 말고 또 써 그냥 역 R이면 낫S다 얘도 참이에요. 지금 그러면 다시 무슨 명제? 대우명제 참 낫R이면 S다 요것도 참이고요. 대우명제 참 낫Q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네. 낫P다. 나왔잖아요. 낫Q에서 낫P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 갈게요. P에서 나달로 갈 수 있니? P에서 시작인데 P를 봐. P는 얘밖에 없어. 그럼 P에서 시작했죠. Q까지는 갔네. 우린 나달에 도착할 수 있는지 봐야 돼. 그럼 Q를 연결시켜봐. 요기도 Q에서 나달 P에서 Q Q에서 나달 갈 수 있다 이거지. 3단도 뽑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우만 써서 원래 명제랑 대우만 써서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 얘도 갈 수 있어요. 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3번 Q에서 S로 갈 수 있니? Q에서 시작 시작되죠? Q에서 나달 나달에서 S 갈 수 있네요. 3번도 됩니다. 4번 나달 S에서 나피로 가는지 봐봐. 나달 S에서 시작 나달 S에서 시작했어. R로 갔어. R로 또 연결하면 R은 두 개가 있어요. 봐요. R로 연결시키는 건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나피로 갈 수 있는지 봐야 되니까 R에서 나큐 근데 나큐에서 나피가 보이잖아요. 아 갈 수 있네. 끝. R에서 S로 갈 수 있습니까? R에서 S로 R에서 나데스는 돼요. 나데스에서 R 돌아오니까 안 되고요. R에서 나큐 돼요. 나큐에서 나피 돼요. 없어요. 그 다음 S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갈 수 있는 길목이 없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대우까지만 써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자. 이렇게 약간 길찾기한 듯이. 이러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또 또 또 봐봐.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봐봐. 써볼게. 첫 번째 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 주어가 필요 조건을 화살을 맞는 거예요. P가 화살을 맞아야 돼. Q랑 관계 맺어서 화살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참해. 나 조건. R은 주어가 화살 맞았구나. 나 Q랑 관계 맺으면서 화살 맞았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S는 충분 조건. S는 화살을 쐈구나. 누구랑? 나다리랑. Q는 충분 조건. Q는 화살을 쐈구나. 자, 이게 지금 참인 명제들이야. 뭐 하나 쓰라고. 대우 명제. 너의 대우 나 B면 나 Q다. 이거 이러고 가는 거죠. 너의 대우 나 R이면 Q다. 너의 대우 R이면 나 나 대수다. 이거 참이고요. 너의 대우 나 대수면 나 Q다. 이렇게 써놓고 됐죠? 또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봐. 기억이 물음이 뭔지 봐봐. 기억의 물음은 뭐냐면 P는 필요 조건이니. P는 화살을 맞았니. 낫 아리랑 관계 맺었을 때 P가 화살을 맞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니은은 S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필요충분은 두 개를 묻는 거예요. 서로서로 화살을 쏘니. 필요충분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화살을 쏘고 이렇게도 화살을 쏘니 이거를 묻는 거예요. 디귿은 충분이니? 낫피가 충분이니? 낫피는 화살을 쏘니?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되면 참 안 되면 거지. 기억부터. 나달로 시작해서 P로 가봐. 나달로 시작했어요. Q로 갔어요. Q로 갔어요. P로 왔어요. 도착했죠? P로 도착했어요. 예스! 됩니다. 니은 값이라 니은 두 개를 만족시켜야 돼. R에서 나데스로 갈 수 있나? R에서 나데스 바로 있고요. 오케이. 예, 오케이. 나데스에서 R 나데스에서 나Q 나Q에서 R 도착!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모두 만족시켜서 필요충분 조건 얘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더! T에서 나데스로 갈 수 있니? 낫 P에서 낫 Q 낫 Q는 여기 알아? 낫 Q에서 R R에서 나데스 도착할 수 있다. 충분히 올 수 있네요. 도착 가능요. 대체 모두 다 출발도 가능하고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엮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억리는 이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논법 쓰지 말 것. 대우만 써서 길목을 찾아갈 것. 넘어갑시다. 마지막! 아! 헷갈려 하지 말고 잘 봐봐. 어떻게 푸지 마요. 이것도 모두 참일 때 그럼 4개가 참이에요. 원래 거 참 대우 써. 대우 써. P면 낫 Q 이거 참이고요. 이거 R이면 S 이거 참이고요. 대우 써. 낫 S이면 낫 R 이거 4개 참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참임을 보이고 싶대. 우리의 목표 R이면 낫 큐라 이게 참이고 싶은 거야. 이게 참이야. 그러면 필요한 명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녀석이 더 필요하냐 이거야. 얘가 누구여야지만 연결시켰을 때 이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거 찾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2, 3, 4, 5 대입하면서 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머리 쓸려고 하지마. 1번부터 대입이에요. 봐봐. 1번 만약 P면 R이다가 왔다면 이게 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주시 주의할 걸. 아 이렇게 빠빠빠빠빠 발음이 안 돼. 그치? 주시 같은 소리가 있어요. 주의할 것. 흥분해서. 1번이 왔단 얘기는 누구도 영향이 있다는 거냐면 대우 낫 R이면 낫 P다.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돼요. 결국 4개 6개 만들 수 있는지 봐봐. 갑니다. R에서 출발해서 이리로 와야 되거든. R에서 출발 S로 왔어요. 여긴 S가 없어요. 여기도 S가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네요. 1번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2번도 해볼까? 낫 P이면 낫 S래요. 대우 S이면 P다. 2번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봐봐. R에서 S 그래서 S에서 P P에서 낫 Q 어? R에서 낫 Q로 도착할 수 있네. 얘가 오면 되네. 2번이 오면 만들 수 있구나. 정답이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돼요? 3번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럼. 왜 안 되는지 볼까? Q이면 S다. 대우 낫 S이면 낫 Q다. 자, R에서 S 연결해요. S로 연결할 거. 없어요. S로 연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다. 그러니까 4, 5번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대우까지 쓰면서 연결고리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2번이 온다면 얘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핫조인 3번까지 확인해봤고요. 여러분 이거 헷갈렸다면 절대 이거 캐스트를 본 학생들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맞도록 도움이 되는 핫조이 특강을 여러 개 알려드렸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찾아가서 공부해두시면 무조건 성적 오를 거예요. 자, 캐스트를 마무리하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아, 나 되겠나 주변에서 넌 망했다 라고 했을 때 각 잡고 열심히 해서 남들이 혹은 내가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 받으셔서 선생님 댓글로 찾아와서 선생님 핫조이 덕분에 성적이 올랐다 이런 댓글 남겨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수강평을 남겨주시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죠? 시험 점수 성적 꼭 오르셔서 또 우리 서로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핫조이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퀘스트에서 우리 또 재미있는 퀘스트로 조만간 찾아갈 테니 기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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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